곰탱이는 여전히 설사는 하는데 조금씩 형태를 갖춘 편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잘 먹구요. 운동장으로 잘 뛰어다니구요. 찬이야 넌 또 들어와서 똥 싸냐 신났습니다. 곰탱이 무슨 듯이 달려요? 곰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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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탱итесь 곰탱 entre 곰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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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екотор은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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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 때리고 있냐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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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이 질투해서 왔지 아멘 영순이가 만져주니까 질투해서 왔지? 초꼬미 야 너 누구냐? 오빠lesticks 밖으로 나갑시다 제군들 나갈 따르라 나가자 콩콩 나와 왜 안나와 뛰어놀거야 나와라